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정재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모주 시장에 대한 점검과 공모주 펀드 투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모주 투자는 펀드로 하는 것이 공모주 물량 확보에 유리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모주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몇 번 일일이 공모주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투자 변수들까지 감안하면서 상황별로 적합한 펀드 골라내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 병행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냥 듣기만 해도 참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공모주 투자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직접 투자보다 간접 상품인 펀드를 통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그 펀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좀 비교 우위의 펀드를 골라내고 또 추가적인 수익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같은 유형 내에서도 좋은 펀드들을 계속 엄선해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투자자들이 좀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직접 하시기보다는 전문가가 대신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전문가가 공모주 펀드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바로 레버 카운트를 통해서라면 가능합니다 레버 카운트는 증권사만의 자체적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투자를 증권사 전문가에게 일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부터 운용, 매매, 그리고 투자 자문까지를 다 어우르는 서비스고요 저희 유한타 증권에서 업계를 선도하면서 출시한 공모주 펀드 재감조 투자 서비스인 위노우 공모주 펀드랩 여기에 가입을 하신다면 공모주 투자 손쉽게 가능하십니다 위노우 공모주 펀드랩 이름만 들어봐도 공모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노우 공모주 펀드랩은 전문가가 공모주 펀드 투자를 대신해 주는 집사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유한타 증권이 투자자를 대신해서 일반 공모주 펀드 및 공모주 물량, 배정 물량, 우선 혜택이 있는 하일드 펀드나 코스닥 벤처 펀드 등 공모주 관련 모든 유형의 펀드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요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펀드 교체를 하고 공모주 일정을 고려해서 이벤트 드립은 전략으로 리스크 관리, 추가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모주 투자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벤트 드립은 전략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많이 생소하고 낯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드립은 전략 어떤 건지 좀 더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까요?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벤트 드립은 전략을 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피 공모주 상장할 때는 5% 우선 배정 혜택이 있는 하일드 펀드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요 코스닥 공모주 상장 시에는 30% 우선 배정 혜택이 있는 코스닥 벤처 펀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첫 번째 이벤트 드립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인데요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는 대부분의 자산이 국공채에 투자되는 일반 공모주 펀드 비중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주식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코스닥 벤처 펀드 비중을 낮추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과하게 하락해가지고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 일반 공모주 펀드 비중을 줄이고 코스닥 벤처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가능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이미 펀드랩 안에는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을 건데요 그 펀드 중에서 편입되어 있는 펀드 자산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생긴다 이게 예상이 된다 이러면 해당 펀드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부정적인 이슈가 생길 때는 해당 펀드의 비중을 줄이던지 아니면 해당 펀드를 편출하던지 이런 식으로 좀 리밸런싱을 하면서 추가 수익 창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가 혼자 여러 가지 펀드에 대한 고민이 따로 필요 없이 위노우 공모주 펀드랩 서비스 하나로 공모주 투자에 대한 고민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노우 공모주 펀드랩은 저희 유한타 증권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서비스고 충분히 이제 공모주 투자 대표 금융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가입 자체는 이제 공모형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가입 금액 천만 원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특히 수수료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가입 금액의 1% 선취 수수료를 내야 하는 A형과 그 다음에 선취 수수료나 판매 보수가 전혀 없이 성과가 난 경우에 한해서만 성과 보수를 내는 B형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이러한 수수료 유효 구조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비용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 구조가 눈에 띄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투자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노 공모주 펀드랩 B형 같은 경우는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아예 서비스 기본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B형 같은 경우에 음식점에 비유를 한다면 맛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라는 맛집의 컨셉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 수수료 없이 오로지 고객은 합의된 성과가 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성과의 일부만 수수료를 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또한 저희 유한타 증권이 공모주 투자 부분에서 업계를 선도해서 내놓는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아주 파격적인 수수료 구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달리 또 생각을 해보면 이번 위노 공모주 펀드랩 이 서비스에 대한 유한타 증권에 강력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유한타 증권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5천억 규모의 공모주 펀드 판매고를 달성했습니다 유한타 증권은 다양한 공모주 펀드 투자 경험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공모주 펀드 선전 능력 시장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펀드 리밸런싱 적극적인 이벤트 드리븐 전략 등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한타 증권의 공모주 펀드 투자 실력과 경험이 녹아져 있는 서비스가 위노 공모주 펀드랩입니다 위노 공모주 펀드랩 이거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서비스가 아니고 공모주 펀드 투자에 유한타 증권의 많은 경험과 고민이 깃들어 있는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유한타 증권만의 위노 공모주 펀드랩 어떤 분들이 가입하시면 좋을까요? 네 먼저 직접 청약을 통해서 공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인데요 일단은 번거로운 청약 일정 관리나 상장 예정인 수많은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투자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노 공모주 펀드랩에 가입을 하시면 모든 공모주 일정의 스케줄을 체크를 하고 대신 투자를 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IPA 기업 리서치를 통해서 상장 기업의 가치 판단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공모주 투자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결국엔 다 알아서 스케줄이며 기업 내용이며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다음은 이미 개별 공모주 펀드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투자할 펀드를 직접 비교 선택하고 또 투자 결정까지 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덜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공모주 펀드에 투자하는 위노 공모주 펀드랩의 어떤 서비스 특성상 이 펀드들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분산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펀드에 그냥 100% 올인해서 투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개별 펀드의 고유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고 그럼에 따라서 수익률 변동성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좀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갖고 계시지 못한 그냥 마냥 현금만 좀 대거 보유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텐데요 지금 뒤늦게라도 좀 주식 투자는 하고 싶은데 좀 급등한 주가 때문에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분들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실 공모주 투자는 시중금리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노 공모주 펀드랩은 대표적인 공모주 관련 펀드 유형인 일반 공모주 펀드 그리고 코스닥 벤처 펀드 하일드 펀드 이런 펀드 모두에 투자를 하는 서비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동일한 유형 내에서도 여러 운용사들로 펀드들을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건 바로 펀드별 운영 전략과 펀드 구조가 다르고 항상 1등만 하는 펀드는 없기 때문입니다 펀드 운영 전략과 구조가 시장에 얼마나 더 적합하는지에 따라서 또는 메니저의 투자 의사 결정이 얼마나 좋았는지에 따라 펀드 성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동일한 유형의 코스닥 벤처 펀드를 하더라도 펀드마다 수익률은 제각각이죠 1등을 하는 펀드가 항상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1등을 할 수 있는 한 개의 펀드를 매번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포트폴리오 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분산 투자 효과도 노릴 수 있고요 네 매번 1등하는 펀드를 골라내려시면 안 될까요 차트를 보니 수익률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공모주 펀드가 다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공모주 펀드들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내서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높은 수익도 중요했지만 마음 편하게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해 선별된 여러 개의 펀드의 분산 투자에 리스크 및 변동성을 낮추는 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공모주 투자 이거 정말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의 도움에 의해서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세상 또 느껴지게 되는 대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듯 전문가에 의해서 엄선된 다양한 공모주 펀드에 포트폴리오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또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위너 공모주 펀드랩의 본질적인 투자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수료 구조 측면에서 B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랩 수수료가 전혀 없이 일정 수준의 운용 성과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합리적인 그런 수수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네요 네 오늘은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무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황 차장님, 진 과장님 오늘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모주 투자 이제 더 이상 혼자 아둥바둥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공모주 투자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하나의 서비스로 압축해놓은 유한타증권의 위노우 공모주 펀드랩을 통해 편안하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모주 투자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위노우 공모주 펀드랩 가입 및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유한타증권 전국 각 지점 및 스마트 금융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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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